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캘린더에 setHeader 버튼 함수를 사용하여 달력의 헤더 툴바에 표시할 버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tHeader 버튼 함수를 실행할 때 헤더 우측의 버튼의 표시 여부, 좌측 버튼의 표시 여부, 그리고 중앙 타이틀의 표시 여부를 true 및 false로 지정하십시오. setHeader 버튼 함수의 옵션 지정에 따라 좌측 버튼 중앙의 타이틀, 그리고 우측 버튼을 달력의 헤더에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스케줄 캘린더 밑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Header 버튼 함수가 실행됩니다. 현재의 옵션 설정은 모든 버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리거를 클릭하면 헤더의 버튼이 모두 사라집니다. 헤더 왼쪽 버튼만 표시하도록 옵션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옵션 변경을 적용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헤더 왼쪽에 버튼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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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